부산 시민들의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분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민심 앞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도 급히 부산에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산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작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아바타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시민의 대변자인 부산일보의 입을 막았습니다. 편집권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사주인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을 대기 발령내고 노선위원장을 퇴무시켰습니다. 심지어 일을 보도하려 하자 발행을 분달시키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산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던 매체입니다. 이런 부산일보와 부산일보장학회를 박정희 국제정부원은 강탈해서 정수장학회를 만들더니 이제 박근혜 위원장은 부산일보의 영혼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랄까 싶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직히 요청합니다. 부산 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훈환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의 판에 돌려줘야 합니다. 부산은 지금 아픕니다. 그리고 서럽습니다. 새누디당 정권은 저축은행 사퇴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괜찮다.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 또 시민을 속였고 신봉안도 또 속였습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굳게 보면 안됩니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 국제를 마감시킨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다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이 부산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부산에 가셔서 부산시민의 진정한 요구를 그 핵심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